너 도대체 뭐하는 새끼야? 인간인한테 총하고 수갑을 뺏겨? 내 불쌍한 아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게 언론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누구선에 죽는지 얼굴은 보고 가야 가는 길 더러구라지 도대체 왜 그렇게 옳은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다는 거냐고요 왜 인간 사냥꾼들한테 우리도 사냥감이 된 건가 인간 사냥꾼들한테